이번 키워드는 택시난도질입니다. 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 택시 52대에 탑승했고요.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택시입니다. 이렇게 좌석 시트가 바구잡이로 난도질이 되어 있죠. A 씨 변호인은 A 씨가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 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좌석을 통해서 위치하여 선거주가 한 번의 섹시와 clauses이라보는 그 선택이 다수입니다.